이게 뭐냐면 달걀 모양이죠 바로 달걀 모형 이론입니다 이거 경기순환이에요 아니면 주식시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주식시장의 사이클 이거 만든 사람 누구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의 달걀 이론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산책하는 개의 이론 그 다음에 달걀 이론 이 두 개만 알면 사실은 코스톨라니 선생님을 다 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가 바로 이제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 그리고 여기가 동행 그리고 여기가 과장 혹은 과열 국면이에요 여기로 가면은 하강 사이클인데 이제 반대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이 되고 동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과장이 되는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때는 A 국면 조정 국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래량도 적고 주식을 소유한 사람도 적다 그러면서 조금씩 만약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거래량도 늘어나고 소유자도 늘어나게 된다 근데 만약에 더 오르게 되면은 거래량이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증가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줄인이들 많이 들어오는 거죠 펀드도 많이 가입하고 증권사 객장에도 사람 많아지고 IPO에 돈 싸들고 오고 그러다가 조정이 시작이 되면 어떻다?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들게 된다 근데 이제 하강 국면에서는 거래량도 줄어들고 주식 소유자들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 이제 하강이 이제 동행되어 있는 이 국면에서는 거래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정말 이 바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막 투매 나타나요 투매 오히려 거래량이 막 폭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팔아버리니까 그리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주식을 어디에서 사야겠어요? 여기 써있네 바닥에서부터 돌아설 때 사서 모으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기다리는 거고 과열되는 국면에서 슬슬 팔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과열되는 국면에서 좀 내려오는 국면에서도 팔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헤드 앤 숄더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산이 있는데 이 왼쪽 어깨에서 팔던가 정점에서 팔던가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으면 오른쪽 어깨에서라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팔고 또 주욱 하강을 할 때는 관망을 하면서 기다리고 근데 과엠에도 구역에 들어오면 너무 과장이 되어 있으면 이때부터 사서 모은다 되게 쉽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쵸? 이러면 너무 쉽죠 속으로 그랬지 저거 누가 몰라 저렇게만 할 수 있으면 나도 워러머핏 될게 근데 방금 제가 여기 점 몇 개를 찍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 점 하나가 어디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떤 점에 있는지 맞히라면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선으로 그러고 볼게요 곡선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이 밑에 계란의 밑에 있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 주린이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봐봐 지금 여기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 여기도 이미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1100포인트 이상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어딘가에 있는 것 아닌가 이 꼭지를 돌아섰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한 여기쯤 어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산다 사서 모은다 기다리면 뭐예요? 기다린다 할 때는 아직 안 왔고 아무튼 쉽죠? 그리고 이것만 봐서는 사실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사이클 이론이랑 같이 보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일본의 유명한 전설적인 투자자 우라가미 구니오가 이야기를 한 사계절입니다 사계절 증시의 사계절 경기와 주식시장의 계절성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경기 상승기, 경기가 좋아질 때 하락기, 그리고 다시 경기 상승기 경기가 좋아집니다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 원인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2009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고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돈을 많이 풀죠 그 돈으로 여러분 이걸로 투자도 하세요 소비도 하세요 기업들도 투자하세요 그러면서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난다는 거고 단계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풀린 돈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했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어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나요 기업의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실적 장세가 끝나고 나면 어때 돈을 많이 벌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 그럼 뭐해요 수요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올라 그럼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다시 해 그러면 그게 바로 역금융장세로 간다 지금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결국은 경기 하락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주식도 역금융장세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축을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돈 쓰지 마 돈 쓰지 마 저축해 저 금리 4% 5% 준대 쓰지 마 기업들 투자를 못하겠어 위험해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많이 안 하니까 그게 바로 실적으로 까꾸로 나타나겠죠 역실적 장세가 그래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아우 사람들 너무 힘들대 다시 그럼 금리 좀 내려줘야겠다 물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니까 다시 사람들도 돈 좀 쓰고 투자 좀 하게 해주자 하면 다시 이제 경기 상승기 금융장세 실적 장세 이 사계절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쉽죠 근데 이게 이제 이론으로 볼 때랑 실전으로 받아들일 때랑 좀 다른 거긴 한데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쉬워 하루하루 HTS 앞에서 혹은 MTS 앞에서 뭐 사야 돼 뭐 사야 돼 아 지금 오르나 떨어지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질 않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란에 달걀에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 사계절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이거 점으로 맞춰봐 봐요 못 맞추겠죠 근데 선이나 대략에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하면 어디쯤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분기 어닝 쇼크 나오고 있잖아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왔는데 오히려 더 막 반등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 어디쯤에 있다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있다 약간 이제 빠른 사람들은 23년 말 혹은 24년 초면은 조금 이제 금리를 내려주지 않겠어? 그때부터 금융장세 가지 않겠어?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요즘 어딘가에는 있다 그럼 아까 달걀을 생각해 봅시다 뭐예요? 그럼 여기선 사서 모아야 될 때죠 쉬워요 주식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댓글에 지는 얼마나 버렸냐 실전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거야 실전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오케이 이론적인 건 좋아 그럼 그때 뭘 사야 되는지를 알려줘 이럴 수도 있잖아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떠먹여준다 아주 그냥 나도 못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도 이제 우라카미 군이요 예 그 증시 4계절 경기 순환 이거입니다 이 표를 내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누가 만든 건지 찾아도 출처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라드리면 제가 이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지금은 어디쯤에 있다? 역금융, 그렇죠 요 어디쯤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을이나 겨울 봄은 오겠죠 언젠가 자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역금융장세 금리를 막 미친듯이 올려 막 파월 의장이 막 싸대기를 날리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업들 실적이 과거 거 기준으로는 실적장세 이어지면서 실적은 나와 실적은 나오는데 주가는 먼저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1분기 실적 좋았는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왜 주가는 계속 빠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금리로 올리는데 금리 앞에 장사 있어?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뭘 사야 되냐 물론 이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가을은 지났습니다 그때는 현금 비중 확대라고 써 있죠 교과서에 그리고 저퍼주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자산이 우량한 회사 빚이 거의 없는 회사 위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식 팔고 현금으로 근데 이때 성장주를 갖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처럼 부채 비율 높은 회사 바이오 기업들처럼 그런 거 갖고 있고 고퍼 PER 50배 100배 되는 거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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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이제 좀 깨닫죠 지나갔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읍시다 라고 하면은 내가 욕을 먹는 거고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역실적 장세라는 건 이제 누구나 알죠 역금융 장세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왔죠 지금 얼어 죽을 것 같잖아 주식하는 사람이 이제 별로 안 남아있잖아 주변에 그때는 뭘 사야 되느냐 금리는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내리지는 않아 이건 조금 성급할 수도 있어요 약간 기대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여전히 내린돼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기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쇼크로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때는 뭘 사야 되느냐 역실적 장세 당연히 재무구조 우수하고 기업 경쟁력이 강한다 이거는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겨울에는 더더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겨울일수록 특히나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는 회사 이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자산주 그 업계 탑 위치에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어떻게 보면 압축해서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내수 관련주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조금 해석이 좀 다를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안 하게 되는데 그쵸 소비를 안 하는데 내수 관련주는 약간 여긴 좀 퀘스천 금리를 너무 공격적으로 올리면 결국에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정부가 다시 중앙은행을 통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경기 부양책을 쓸 유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금융장세 즉 봄을 대비하자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이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2023년 연말이 될지 24년 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뭐다? 금리를 내리게 되겠죠 당연히 야 사람들 이제 죽겠대 기준금리 막 3.5% 미국은 막 5%까지 올리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 죽겠대 금리를 내려 근데 기업들 실적은 어닝 쇼크에서 여전히 하락이죠 그러니까 금리 내려서 띄워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반응한다? 주가가 반응을 한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그때 뭘 사야겠어요? 이때 아까 앙드레 코스토라니 달걀 모형 이야기를 했는데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가장 임팩트 있게 한 말 한마디나 꼽으라면 나는 그걸 꼽을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무조건 사라 주식을 무조건 사라 마치 다이빙하듯이 사라라고 그분을 표현을 했어요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때도 주가가 계속 안 좋았던 적도 있고 금리를 인상을 해도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주가가 계속해서 동해에서 올랐던 적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혜주를 사야겠죠 이거 은행을 표현하는데 나는 은행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행은 금리를 높여야죠 증권이죠 증권 금리를 인하해 사람들한테 보여요 돈 쓰세요 투자하세요 라고 시그널이 나온 거니까 투자와 관련된 증권주가 강세겠죠 그리고 성장주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아서 이자 부담이 컸던 애들이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어때요 다시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아마 네이버 카카오가 괜찮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정 투입을 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토목 건설 같은 인프라 관련주들 또 최근에 막 미국의 캐터필러가 신고 가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IRA라든지 인프라 무슨 법안 이렇게 돈을 쏟아 부으니까 막 전력 송배전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금융장세에서는 더 본격화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래서 돈을 풀어줬어 그러면은 여름장세 아 뜨거워 이제 불타는 장세가 오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사실 금융장세 더 빠르고 강하게 올라요 근데 이제 따뜻해졌고 그 다음부터는 뜨거워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죠 이제 왜 금리를 낮춰놨고 투자도 하게 했고 사람들이 소비도 했으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여름에 실적장세 그래서 실적장세죠 주가는 우상향을 하면서 계속 가 근데 여기 이제 특이한 게 나타납니다 금리가 오른다고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실적장세 금융장세와 실적장세를 만들어놨는데 금리가 오른다 이건 뭘까 이거를 알면 여러분이 이 사이클을 다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금리의 또 어느 정도 순환을 이해했다라는 거 뭐냐면 이건 중앙은행이 아니라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겨울이어서 살려내려고 금리를 낮췄어 그래서 주가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좋아졌어 주가도 여전히 올라 뜨거워지네 그럼 그 다음은 뭐야 그럼 너무 뜨거워지네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다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라면서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는 거예요 시장금리가 항상 주가도 그렇고 채권금리 이 시장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의 결정을 선행합니다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시장금리 자체가 먼저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 머지않아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라는 뜻이겠구나 우리가 너무 뜨거울 때 여름에 곧 서늘해지는 걸 대비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주가는 이렇게 눕기 시작을 하고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역금융장에서 주가는 떨어지는 이 사이클입니다 뭐 근데 이런 사이클은 사실 뭐 우라카미 구니오나 왕드레 코스털란이나 그런 분들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하워드 막스 책도 우리가 얼마 전에 마켓 사이클의 법칙 같은 거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과학적으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계산기처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로 마음으로 또 대중의 쏠림 현상도 항상 나타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어쩔 수 없이 사이클이라는 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계속해서 개별 주식에만 갇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종목만 봐라라는 것도 아니고 바텀업으로만 봐라 하는 것도 아니고 탑다운으로 뭐 매크로 산업 종목 순으로 이렇게만 봐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아 진짜 한겨울이 오고 있는데 나 혼자 저기서 막 비키니 입고 수영할 준비하고 있으면 어떡해 당연히 얼어 죽는 거죠 근데 여름이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패딩 입고 아우 나는 무서워 봄이 안 올 것 같아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 순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에 몸을 맡기고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계절이 변화하듯이 적응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유연한 가치 투자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증시 사계는 모든 주린이 분들 혹은 모르셨던 분들은 주변에 꼭 좀 알려주십시오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봄은 온다 와이스트릿 그리고 야식 잡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생각날 때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다른 영상 보기도 같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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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